모구모구 네 오늘 저희가 모구모구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맛있는 음료잖아요 모구모구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단체 촬영인데 멤버들과 또 함께 재밌게 모구모구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에 한번 가봐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뱀카레오들 간식을 했지만 시원한 공동장형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활용하기 위해 약간 좀 다이나믹해야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해야 하는 거예요? 예 동영상 다이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모구모구 광고 촬영하러 왔는데 아주 귀엽게, 상큼하게 되게 오랜만에 이런 촬영을 해보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데뷔 초로 다시 돌아간 느낌으로 아낀다 때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he said she'd be scared of it. I wanted to. 이기! 뿅뿅. 리더 사랑. 리더 사랑.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하하하하하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모구모구 관개 촬영 끝! YAYAYAYAYAYAYAY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Dijun의 Q. Dijun의 서있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는데 되게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단체 촬영도 했었는데 단체 촬영은 되게 너무 귀엽게 잘 찍힌 것 같고요 모구모구 함께 나온 사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모구모구도 맛있으니까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 촬영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또 촬영장에서 봐요 오늘은 퇴근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븐틴 모구모구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13명이 그 여러 가지 맛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핑크색 제품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먹었던 게 2층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촬영이고요 오랜만에 하는 단체 촬영인 만큼 재밌게 즐겨볼까 합니다 맛있겠네요 저 원래 컴퓨도 좋아해요 잘하는 미치마 제일 맛있어 미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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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멋있을래. 아직도 신선한데? 활동 오래 했는데 내면 재밌는 것 같아. 오케이 컷!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 둘, 일! 너무 비싸! 저기 가보시기 제일 재밌어. 귀여워. 귀여워. 잘했다. 스탠바이, 레디! 하나, 둘, 액션! 형님도 하늘에서 내려올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 개가 아닌가? 모구 모구 모구.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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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구. 오케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님아님 저런 거. 하나, 하나 만들어봐. 너네 일단 일렉트로 게임부터 제대로 만들어 줘. 원, den, three. 굉장히 이걸로. 이미 룰을 확실하게. 전, 전기맨이 아닌걸요? 난 좋아, 난 좋아, 전. 그래, 전기? 일렉트로. 일렉트로, 일렉트로, 일렉트로. ...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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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포트 캔디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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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액션 저는 광고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으니까 광고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정한 조슈아도 화이팅 두요! 오케이! 골라 포우! 포우! 오케이! 컬! 가볼까요? 새, 유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부딪혔을 때, 부딪힐 때 승관된 얼굴이 조금 안 보이고요. 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아아아아아 오 좋다 너무 좋은데? 쎄가 너 이쁘게 잘한다 징거울림 한번 할게 눈이 놀라 때면서 씹으면서 더 놀라 너무 잘한다 진짜 이렇게 조금 더 우습기가 있어도 될거야 즐거운거 프리스타일 앤 액션 너무 그러네 과해도 돼 진짜 오케 오케이, 컷! 오케이, 컷! 가볼까요? 웃어! 와, 못한다! 와, 웃겼어! 모고모고 촬영이 제가 오늘 마지막 개인이었는데요. 재밌게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메론맛! 메론맛 많이 사랑해주세요.